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채널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대화창에 올리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킬게요. 스마트폰을 지금 켰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는데요. 채널이 열려있네요. 스마트폰 유튜브를 딱 열면 첫 화면이 이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내 채널을 들어가려면 보통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내 채널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면 화면상에 이메일 주소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저의 채널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계정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 채널 폰으로 다 들어가실 줄 아시잖아요. 이게 내 채널 화면입니다. 내 채널 화면 상단 오른쪽에 점 3개가 땡땡땡 있어요. 자, 보이나요? 자, 점 3개가 보이죠? 거기를 터치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단에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유를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공유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밑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사이트에 공유를 할 것인지 내용이 있는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회색으로 링크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에요. 그런데 이 위치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데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을 터치를 하면 공유가 나오고요. 자, 공유가 나오면 지금 위치가 또 바뀌었네요. 링크 복사, 회색 빛깔로 링크 복사라는 아이콘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탁 터치를 해줍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밑에 링크가 복사가 됐다고 복사 완료라고 떠 있습니다. 그럼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대화창에다 주소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 강인의 TV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강인의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인의 방송, 강인의 채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대화창 글 쓰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면 붙여넣기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하면 글자가 거꾸로 보이기는 할 거예요. 카메라 찍는 방향 때문에. 자, 붙여넣기 이거를 터치를 해줍니다. 붙여넣기를 터치를 해주면 아까 복사했던 거, 좀 전에 복사했던 거 주소가 여기 대화창에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그럼 이거를 여기 화살표 있죠? 파란색으로 이거를 터치를 해줍니다. 자,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링크가 지금 스패너가 되어있기 때문에 링크가 제대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 유저님들이 이 주소를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링크 주소 올린 사람의 채널이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할 때 여기를 구독 버튼을 누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영상도 꼭 눌러서 봐줘야 되고 그런데 실시간 방송 중에 구독 잡는다고 영상을 누르면 강의님 방송이 꺼지겠죠? 일단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채팅방에 참여를 일단 주시고 주시고 나중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구독 잡으신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올리면 이게 복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합니다. 복사된 게 계속 유효하거든요. 그건 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꼭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보내기를 딱 누르면 또 링크가 올라가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링크로 변했죠? 그러면 여러 유저님들이 이 주소를 갖다가 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잡으로 구독 활동을 하려고 이제 여기 빨간 버튼이면 이렇게 콕콕 누르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링크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아, 내 채널 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면 이 밑에 이 화면을 내려야 돼요. 자, 이쪽에 보면 화면 내리기 이렇게 딱 내리면 이렇게 대화 창이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 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져요.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내려가지거든요. 자, 이 화면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내 채널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 채널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만약에 다른 화면이라면 여기서 검색해서 여러분 채널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님들의 채널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링크 복사를 또 똑같이 공유 눌러서 자, 이렇게 링크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대화 창에 있을 때예요. 자, 그럼 강의님 방송이 밑으로 내려져 있었죠? 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강의님 방송, 실시간 방송이 밑으로 내려가져 있어요. 자, 이거를 터치를 하면 강의님 방송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실시간 채팅을 입장을 합니다. 자, 입장을 하고 여기 대화 창, 글 쓰는 데다가 또 역시 붙여넣기 꼭 누르면 자, 붙여넣기 모양이 나와야 터치할 것이 자, 이거를 붙여넣기를 누르면 역시 복사된 링크 주소가 여기에 딱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보내기, 보내기를 딱 누르면 또 링크가 탁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은 첫 번에는 내가 실시간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링크, 내 채널에 가서 링크 복사를 이렇게 공유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해갖고 들어가는 방법과 깜빡하고 그냥 실시간 방송을 먼저 들어갔을 경우 자, 먼저 들어갔을 경우 얘는 일단 이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이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다른 화면 유튜브가 열렸으면 여러분의 채널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채널이 검색어에 기록이 돼 있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들어가셔서 지금 저는 제 채널이죠. 여러분의 채널을 열어서 여기 상단에 내 채널 상단 우측에 점 세 개를 눌러서 공유 터치하시고 링크 복사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강의님 방송이 밑으로 내려져 있죠. 이거를 위로 올릴 거예요. 아휴, 터치도 잘못했어요. 터치를 잘못했어요. 확인.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다른 게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이럴 경우 실수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강의 내 이렇게 눌러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 방송이 들어가죠. 방금 링크 복사한 거를 이렇게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채널을 이렇게 여러 유저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소개도 하고 홍보하고 유친 잡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팅방에 링크를 올리는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